아 으 어중간한 게 뭐든지 제일 힘든 거에요 어중간한 어중간하다는 것은 이제 부모님 밑에서 에 커오면서 자라오면서 어중간하다는 것 으 첫째가 되든가 막내가 되든가 어중간하게 거기 끼인 거 있다든가 또 커오면서 또 나중에 만난 배우자도 또 어중간한 사람 또 풍파라는 거 신의 풍파라는 것 조상의 풍파라는 걸 평생 지금 겪고 오고 있는데 쉬운 말로 무당이 됐든가 아님 지극히 일반인이 되든가 어중간한 신기는 있고 어중간한 신발은 또 있고 그러니까 풍파가 평생을 48년 겪고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네 무당 집도 많이 다녀보고 또 이렇게 하면 좋다니까 두드려 보라 그러면 또 하기도 하고 응 근데 어디서부터 얼마를 존중 해야 되냐는 거지 그게 제일 무섭고 힘든 거라는 거지 어중간함이 제일 나쁜 거고 그리고 지금 2 3년 뭐 만만치 않은 48년 인생을 살아 오셨지만 2 3년이 되기 힘들어 그리고 아까 언뜻 듣긴 남편이 나고 동갑이라고 했잖아 내년부터 또 남편은 악삼죄로 치고 들어와 그러면 향후 금년부터 3 4년이 또 어떻게 살아갈까 모질게 또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좋은 대답을 기대하고 왔다면은 일도 그거를 못 줘서 미안하고 초상의 기운 상문의 기운도 강하게 두건이 있고 또 한 5년 이내로 아마 가까운 분이 두 분이 돌아가셨을 거야 친정이든 시댁이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채무나 이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관제 수도 좀 보여지고 아무튼 굉장히 시 지금 어렵게 계실 것 같아 뭐가 궁금해서 온 거야 남편 하는 사업도 궁금하고 남편 생일이 언제 71년 6월 30이요 음료 양력이요 음력은 모르고 6월 30 성심한 얘기 해봐 임씨요 응? 임 에이씨 왜요? 오빠도 임씨다 아 어디 임씨니? 어? 맨날 임씨는 다 똑같다는데 임씨가 얼마나 많은데 뭐라고 했는데 까먹었네 알았습니다 평택 임씨 나주 임씨 부안 임씨 풍천 임씨 예천 임씨 네 나무 목자 수풀림을 쓰니 네 뭐 평택 나주 주기 둘 중에 하나 평택 같아요 무슨 사업해 이런 남편한테 관제가 있다 남편한테요? 응 관제라는 건 채무 관련해서 뭐 물건 값을 못 받고 아니면 자기가 돈을 못 받든지 못 줬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인해서 하도 비친 게 많으니까 뭐지 그 저거 옛날에 카드 있잖아요 카드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안 되는지 저거에요 버스 들어간 지 별로 안 됐어요 버스라니 운전 네 마을버스 그게 제일 나을 거야 그 사람 사업가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 또 그만두라고 하고 있던데요 그러니깐 지금 쉬운 말로 내년부터 3제가 시작되라니까 지금부터 5월 음력으로 5월 8일이야 보니까 지난달부터 못해 왜 홈은 폼생폼사 홈은 삼백이야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거든 자기의 꿈과 이상 이상은 높은데 내 능력은 그게 안 돼 사업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 사업에 맛을 들였을 거고 사업 했을 거고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 다 퍼지던데요 보니까 퍼지는 것도 퍼지는 거야 폼생폼사라고 얘기했잖아 맞아요 그럼 어떡하지 이것도 그만두라고 하고 있는데 그만둘 거야 먼저 하던 거 하겠다고 카드 큰일 났네 그만둔다고요 그만둬 지금 갈팡지팡하고 그만둘 거라고 말은 했는데 아직 시행에는 안 움직이고 있어요 가장 큰 거는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거 구찮은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첫 번째 근성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원래 했던 거 그쪽으로 가겠지 근데 그쪽으로 가서 좋으면 되는데 그쪽이 절대 좋지가 않을 거거든 아까도 얘기했지 악삼제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냥 마을버스나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그냥 따박따박 정기적으로 버는 거 같고 이자도 좀 내고 살게끔 해야 되는데 그 짓을 못 할 거라고 안 좋은 거를 절대 선택할 거다 맞아요 동원이 안 된대요 그랬따 자네는 무슨 일이야 저는 놀죠 남편이 그런데 네가 놀고 있으면 돼 나부러 일하라고 하는데 하도 많이 놀아서 일할 자신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졌다 나 자신이 없어요 지금 자존이감도 그렇고 자네 48이거든 뭐든지 식당 가서 뭐 파트타임 알바도 하고 뭐든지 할 수가 있거든 나 그런 거 못하면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신에 두드려 맞아서 그런지 세월에 두드려 맞아서 그런지 48밖에 안 됐는데 넌 좋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몸이 맞아요 그러니 뭔 일을 해 그러니 남편이 한 번씩 조금씩 지워지는 거 같고 아둥바둥 그리고 살아가야지 그러면 왜 꼭 일만 하려고 그러는지 다른 거를 배워보고 다른 거를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좀 찾아보고 기억이 안 좋아서 기억이 안 좋아서 엄두도 안 내고 있어요 이 상담 같은 것도 전보는 것도 그래 응 자네가 가장 큰 큰 거는 내가 중요한 거야 세상의 중심은 나인 거야 내가 어떠한 변화를 하고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될 건지 그거를 결정해서 정을 보는 거지 내 남편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내 애들은 남편이 긍정적으로 남편이 창의적이고 남편이 또 좋은 쪽으로 가느고 있지를 않아 거기에 아내인 사람이 노력 아무것도 안 해 무슨 정을 보자고 오는 거야 여기서 너희들 로또 맞겠다 개뿔 그것도 그런 게 어디 있어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과정에 그리고 내가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남의 것도 쓰지 말아야지 은행이 됐건 지인이 됐건 그럼 거기서 부모가 부모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자식들은 애들은 뭐 평탄에 애들은 잘 커 똑같은 거잖아 내가 이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나하고 그랬을 때 그런 거 정을 봐주는 거고 남편은 무조건 지금 아닌 쪽으로 갈 거야 그럼 자네가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막을 수도 없고 그거 열심히 하라고 할 수도 없고 뻔한 점이야 자네도 느끼고 있고 남편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거 자네가 벌써 다 예지하고 있단 말이야 자네한테 답이라면은 보이지 않는 조상 신들한테 의지하고 살아 조상 신들께 기도하고 살고 자네가 뭔가 치성이 됐건 굳이 됐건 정말 할 수도 없는 여건이지만 마음으로라도 빌고 살라는 거지 집도 동네에 성남에서 왔다며 성남에 조금 오망조망한 절 들도 많아 마음 쪽으로 가서 어디 사는데 절간에 가서라도 기혼이라도 드리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 안일하게 지금 본인이 살면서 점은 못 오게 봐 이 사람은 답답해 자네가 변화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답답해 쉬운 말로 내가 이런 걸 배워 보겠습니다 내 몸이 안 좋으니까 미용을 해 본다든가 내가 아니면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다른 것 쪽으로 배워 본다든가 안일하게 자네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점이 뭐야 자네에 갔다가 미래를 먼저 봐주는 건데 변하지 않고 있는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 그리고 팔자 역시도 더럽게 타고 나서 세게 타고 나서 되는 노릇이 없고 대한민국 2,500만 남자 중에서 하필이면 정말 맞지 않는 이념 만나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 근데 자네 스스로가 변하고 노력 안 하고 있으면서도 뭔 점이 필요해요 남편은 분명히 그 선택을 할 거고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이렇게 이렇게 늙어가는 거지 뭐 무당이라는 것도 말이네 신을 섬겼다고 해도 무당이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래야만 무당도 되는 거예요 무당들 자네도 많은 무당들 다녀봐서 알 거 아니야 성남에 산다고? 성남에도 많은 제자님들 계실 거 아니야 그분들이 다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아? 천만의 말씀 진짜 무당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그게 손가락에 꼽을 정도 얼마 안 돼 하물며 신을 잠기고 하는 이 무당도 마찬가지고 스님네들은 안 그래? 목사님들은 안 그래? 똑같아 자네가 그럼 주어진 삶에서 자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네부터 아무 생각이 없잖아 맞습니다 저부터 변해야 되겠네 뭔가 찾으셔 내가 몸이 약하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앉아서 하는 일도 분명히 있을 거고 힘 안 드는 일은 세상에 없어 일 찾아보면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내가 해서 한 달에 돈 백만 원이라도 내가 벌 수 있으면 반찬 값만 해도 그거 되게 큰 도움이 돼 물론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났으면 그런 일을 안 해도 되겠지만 자네 보기 능력 있는 분을 만난 거 같진 않아 그렇든 자네 스스로도 대비를 해야지 남편이 예를 들어서 혹여라도 잘못돼 그럼 다 죽어야 되는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대비라는 걸 해야 되는 거고 내년이면 자네가 금년에 지금 자리가 뱀띠야 내년엔 또 9시 전에 앉아 남편은 지금 3대가 강력하지만 악삼재가 들어와 뭐 좋은 일이 있겠어 변하지 않고선 답이 없어 이 사람아 근데 제가 먼저 변하라는 거죠? 당연하지 이 사람아 이제 48일 갖고 아 근데 나 조금만 움직여서 손가락으로 다 아픈데 자신이 없어 일하는 건 하도 놀아서 그러나 내가 최근에 전 본 사람 중에 자네도 그렇고 저 안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참 욕해주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아 그래요? 왜 노력을 안 해? 아픈 사람들은 일 안 하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몸 아프면서 우리 새끼들 먹기면서 살려고 어떻게든 그 양반도 노력하시다 돌아가셨거든 솔직히 일하고 싶은 마음은 되게 많은데 자존감이 낮아져서 그런 거 같아 솔직히 자신감이 없어졌다고 해요 부모가 됐고 엄마가 됐고 아내가 됐으면 못할 게 어디 있다고 뭔 자존감을 따지고 그래 봐라 성남에 그분들 그런 분들 되게 많잖아 그 연세에 박스주 다니는 분들 그분들은 그럼 당신이 젊었을 때 그렇게 될 줄 알고 사셨을까 그런 복으로 살다가 그렇게 자식들 키우다 보니까 자식들한테도 존중 못 받고 결국은 이제 나라에서 주는 조금의 돈 지원금 하고 당신 용돈에도 뭐라도 하려니까 그거라도 주고 다니는 거라고 그게 남 얘기 아니야 자네 얘기가 될 수도 있어 그렇게 되기 싫으면 지금부터 노력하고 변하라는 거야 자네가 지금 수억대 자장관가 아니 그건 아닌데 우리 서방이 맨날 하는 얘기 아니 말야 돼 박스를 끌어 다닐 거야 이랬는데 그 부분에서 마시니까 나 충격받았네 아니 남편이 지금 시내버스도 아니고 마을버스야 한 달에 꼴랑해야 돼 200 얼마 받아 그거 갖고 요즘 혼자 살면서 200 돈이 그거 갖고 할 게 없는데 자네부터 변하라 가 그럼 저 나가서 일 좀 해야 될까요 찾아봐 이 사람은 자네 몸 아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아니라 자네가 할만한 거 분명히 찾아보면 있다는 얘기야 마음속으론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 말하고 행동하고 틀리게 가지 말고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가